오르면 전체 대한민국 집값이 오른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데. 이 뉴스를 보고요. 당연한데 한국은행이 별의별 조사를 다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가연구팀하고 동양분석팀이 조사를 했대요. 이걸 또 조사했네요. 주택가격 전이 효과라고 하는데요. 주택가격 전이 효과. 어떻게 전이가 되느냐. 한 지역이 특정 지역이 오르면 그 주변 지역으로 어떻게 집값 가격 변동이 영향을 주느냐를 조사했는데 이게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강남 3구가 아니에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아니고요. 한강 이남 11개 구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면 강남 지역이 21.9% 전이 효과가 21.9% 나왔거든요. 그래서 100이 오르면 지방에 전국적으로 100이 오르면 21.9%는 강남 지역이 올라서 영향을 준 건데 강남 3구가 아니고요. 11개 구이기 때문에 이걸 강남 3구로 해버리면 저는 한 3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강북은 16%, 수도권은 20%, 지방광역시는 7.5%. 결국에는 서울 지역, 서울 지역 집값이 오를수록 지방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게 수치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똘똘한 한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이 통계가 맞다면 먼저 만약에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떨어뜨려야 된다면 강남의 가장 똘똘한 지역에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해야 거기서부터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하락 효과도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음부터 강남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했는데 사람 심리라는 게 우리 왜곡인지도 하고요. 나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데 강남 지역에 규제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규제 안 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해야겠다라고 투자 심리가 더 살아나거든요. 이것도 투자 심리 따라가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를 하냐고요. 또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막 투자하고 싶고요.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데 강남 지역을 눌러버리게 되면 풍선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이 죽어버렸을 때는 또 반대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게 강남 투자 수요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어느 정도 맞결을 둬야 되고요. 이렇게 전이 효과가 생긴다는 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강남 집값이 먼저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영향을 주겠구나라고 반대... 그렇죠. 이제는 다 알죠. 알고 있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다음에도 혹시 다음 상승장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강남 지역이 오르기 시작하면 강남 지역에 못 들어간다면 반대로 다른 전이 효과가 생기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도 좋겠죠. 그런 효과의 힘이 파급효과의 힘이 강남이라면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강남 2구 일단 송파구는 빼겠습니다. 서초구하고 강남구에서는 아직도 최고가의 밸리가 나온다라면 강남이 버틴다면 이 힘으로 부동산을 또 버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은 어때요? 그거는 상승장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꺾였냐를 가지고 전혀 다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그런 과정이 맞을 수는 있어요. 강남이 잘 버티고 다시 반등을 한다면 충분히 다른 지역도 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고 꺾였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강남도 마지막까지는 버티지만 이 꺾인 분위기가 반전이 안 되면 강남이라고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을 제가 관심이 원래는 별로 없는데 요즘 계속 예의주시하는 게 6개월 1년 안에 주식이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면 저는 결국 부동산 시장도 후행 지표로서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요즘 주식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황현조 님